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러고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이고 연말이고 또 곧 크리스마스 시즌이기 때문에 오늘도 흥 한번 옷으로도 돋꽃 보려고 이렇게 등장을 해봤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좋은 연말 되시고요 자 첫째치기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달라진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꿈이야 전해지기 나의 것이야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료를 너 없이 들어 건배하자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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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나의 꿈이야 너는 나의 꿈이야 건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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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진 친구야